배고파 배고파 저 말 안합니다 배고프네요 배고파 하.. 하.. 더워 아.. 날씨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하.. 일단 뭐 좀 먹고 마늘빵 하.. 배고파 하.. 나도 부침개 먹고 싶다 음.. 맛있어 제가 지금 뭐 좀 편집할 일이 생겨가지고 프리미어를 편집 프로그램이죠 한 달 끊었어요 한 달 끊었는데 저번에 어떤 분께서 뭐 3D 언박싱을 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돈 낸 김에 3D 언박싱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도 많이 보거든요 제가 유튜브 잘 안하니까 근데 너랑 나랑 애님이 계신데 아.. 그 컨셉이 너무 좋은거야 일단 아무 말씀을 안하시는데 아.. 뭐랄까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다고 그래야 되나 영상이 저도 나도 아무 말 안하고 찍으면 많이 찍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생각난 김에 3DO 아무 말 없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좀 먹고 오늘의 주인공 3DO를 가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3DO를 가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3DO가 어디있냐 어디있냐 아.. 무거워 왜 드디어 저기 있다 이거 어떻게 꺼내야지 아.. 3D1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3D1 가도록 하겠습니다 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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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스타 라이브 변색 좀 지리구요 3D1 3D1 가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구요 이거 어떻게 커야될까 잘하시겠지만 저는 기계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습니다 제 성격이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지같은 최악의 십자키 진짜 거지같습니다 3D1 참고로 3D1 여기다가 이어폰 꽂으면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커지갑냐 3D1 2인용어를 열면 여기는 아래에 묻은 자 추억이 아래에 묻은 자 3D1 완전 플레이형 호지구요 치대구요 흠증고티 팍팍 깨끗한건 잘하는데 비디오카드 달려있는거 비디오카드도 없네 비디오카드도 없네 비디오카드 질보다 안 정도 엄청 무거워 몇킬로지 비디오카드 비디오카드 있다 대박 비디오카드 이거 있으면 뷰티 VCD 비디오CD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3D형 나이를 먹으니까 글씨가 잘 안보여요 발매형도 있습니까? 앞에 트레이 있고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가격이 그때 얼마죠? 39만 9천원인가? 이 가격에 산 사람이 있을까? 5천원 확장단자 RF S단자 AB 단자 있습니다 밑바닥이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땀 엄청납니다 이 몇 킬로지? 개운건데 매뉴얼 매뉴얼 보실게요 올드스타 GDO 101 뭐 그냥 뭐 그냥 뭐 발매 용도가 언제지 게임을 한번 켜봐야되나 흠 저번에 극초건 극초건 그건부터 더 볶을까 그런 느낌 3 그건부터 둘 cent원 X 현금 일단 이렇게 항상 일단 끝 정 이게 참 완전 천 천 너무 무거워 되게 무거워 이거 보자 카드 있네 이거 뭐지? 이거 액박 버전, PC 버전 그거 다운로드 거 뒤에 번호 있나? 다운로드 매뉴얼 이게 PC 버전 이게 3D 버전 이건 뭐야? 뭐지? 왜 3개 들어있지? 어쨌든 3D 버전은 뜯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3D 한글판인가? 옛날 거는 한글판 3D 한국어 버전 3D 한국어 버전 보이시나요? 3D 한국어 버전 PC 버전 3D PC 버전 5D 한국어 버전 자, 또 한글 해볼까 자, 두 사람 그려 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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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시끄럽다. 그래픽 축이네요. 그리픽 축이네. 왕창. 딱 한 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축이네요. 좀더 시끄럽다. 조피쌌이 조피쌌이 있습니까? 조피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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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